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토리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신이고요. 자 오늘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자 거의 뭐 현대사회가 혼란스럽다는 게 이제 단편적으로 이 정도가 딱 되지 않을까. 자 그게 이제 두 단어로 딱 이제 압축하면 두 글자로 재앙이에요. 이거 완벽한 재앙이거든. 자 근데 문제는 자 이렇게 좀 생각합시다. 자 오늘 무슨 일 있었냐. 오늘이 2018년 8월 17일이에요. 자 8월 17일인데 어 지금 이제 현재 중3학생들 관련해서 자 어떻게 일단 이제 교육과정을 이제 짜서 자 우리가 시험을 볼 것인가가 자 아주 이제 세부적이지는 않지만 나름의 일단 계획이 나왔거든요. 자 그거 관련해서 일단 얘기를 드릴 건데 어 저는 사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사실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건 어느 누구도 이제 100% 만족시킬 수는 없으나 자 이미 결정된 문제에 대해서는 자 이제 왈과왈부 하는 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며칠이고 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라는 것인가. 그게 일단 이제 가장 좋은 방안일 거고 자 제가 이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좀 이해가 좀 요구가 돼서 좀 말씀드리면은 어 지금은 이제 2018년이거든요. 자 이제 요거를 좀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현재 2018년인데 자 올해 일단 이제 치러지는 수능이 2019학년도 수능이에요. 자 말 그대로 자 19학번이 되기 위해서 일단 보는 수능이니까 자 얘는 2019학년도다. 자 이제 요거에 대한 기본 컨셉을 좀 가지시면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자 분명히 아무런 관심이 없을 거예요. 왜 어차피 공부는 고3 때 하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시면은 너넨 진짜 큰일 나요. 자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현재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말이야 자연계 입문계가 따로 시험을 봅니다. 자 지금 현재 고3 형들 누나 오빠 누나랑 다 일단 별 다를 게 없이 자 과목도 똑같고 모든 게 일단 다 일단 이제 비슷하게 치러질 거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문제는 이게 지금 이제 고3이 돼서 이제 시험을 잘 봐서 대학을 그냥 가면 딱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살짝 문제가 생기거든 자 그걸 혼란스러움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좀 말씀드릴 건데 지금 자연계 학생들이 뭘 공부하러 좀 이제 찝어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미적분 2를 일단 배우죠. 자 지금 현재 수능 시험 미적분 2가 나름 핵심 과목이 되는데 자 문제는 미적분 1을 모르게 되면 미적분 2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두 개를 다 한다고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기아벡터는 당연히 일단 이제 고전적으로 중요했던 거고 자 확률 통계는 어렵지는 않아서 틀리죠. 자 그래서 일단 자연계 등 이렇게 일단 시험을 보고 어 균일하게 일단 10문제씩 나온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자 보통 11개 12개 선에서 일단 8개 10개 자 요선을 해서 조절해서 내시는데 확률 통계가 조금 문제 수가 좀 딸리는 편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 둘이 일단 합쳐서 비슷하게 좀 나오긴 하겠죠. 자 인문계르신 마찬가지예요. 공부할 게 생각보다 많거든요. 자 수학 2가 있고 미적분 1이 있고 확률 통계가 있는데 자 모두 세 과목 다 골고루 잘 출제가 되고 있고 어 굉장히 안정적인 모델이에요. 굉장히 안정감 있는 모델이거든. 자 근데 항상 이 안정을 깨길 원하죠. 자 그러면서 일단 이제 혼란이 시작이 됩니다. 자 얘기해드릴게요. 자 이제 교육과정이 바뀐다고 일단 얘기를 했어요. 자 저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강의를 찍어서 일단 딱 올려놨냐면 시발점 같은 경우는 뉴런 아직 시작도 안 했죠. 자 시발점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전에 일단은 고1 수학이 있어요. 자 고1 수학은 제가 따로 여기다 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수능 범위에 일단 제외가 됐기 때문에 자 학교 내신 시험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시발점까지가 딱 맞는 것 같고 자 고1 수학을 제가 상편하고 자 합편 나눠서 거의 이제 기초 수학이죠. 자 제가 일단 열심히 찍어놨고 워크북까지 다 만들어서 일단 올려놨어요. 자 그리고 제가 좀 이제 빠르게 좀 대비를 했던 편인데 어 수학일을 제가 이미 일단 다 완강을 해서 올려놨고 자 이제 수학일 같은 경우는 지수하로그 지수로그 함수까지 다 배우고 자 인문계 친구들은 자 요게 이제 없었던 과목이야. 자 삼각함수대 인문계 친구도 없었던 거고 자 그럼 수혈은 상대적으로 자연계 친구들이 안 배우던 과목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거의 완강 단계에 이제 다다른 게 수학2가 되거든요. 자 요거는 제가 8월달 좀 이제 지나고 나서 자 완강해서 올릴 건데 어 수학2는 지금 기존에 있었던 미적분이라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미적분이라는 과목 있죠. 자 요게 이제 미적분2랑 유사하지만은 수혈의 극한이 일단 새롭게 들어가서 일단 해석을 또다시 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 확률통계는 뭐 과정이 조금 축소된 건 있고 들어간 건 없습니다. 좀 많이 좀 사라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경우의 수 확률통계 자 그 기아는 자 많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자 보세요. 2차곡선 평면에서 그대로 살아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공간도형과 공간좌폐에서 자 사라진 과목 중에 하나가 단원이 공간 벡터가 사라졌기 때문에 자 사실 일단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 크게 의미는 없고 어 난이도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많이 어려운 단원들은 아니에요. 자 일단 부담스럽지는 않은데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틀로 짜기로 했었어. 자 근데 이제 기존에 일단 결정됐던 그런 사실관계는 어떤 식이었냐면 이 수학이라고 수학2는 이제 시험으로 보는데 미적분 시험 보고 확률통계 시험 보고 기아를 없애서 이렇게 가다가 자 지금 이제 중3 학생도 있죠. 그 학생을 대상으로는 좀 과정이 좀 바뀌었거든요. 자 그거를 좀 얘기를 드릴 거고 자 과목이 일단 이렇다는 거를 일단 좀 생각하시면서 제가 자 일단 이제 하나씩 좀 짚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먼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있죠. 어 굉장히 일단 이제 애매한 일단 단계 왔습니다. 왜 애매하게 됐냐면 일단 보세요. 우리가 입시를 이제 1년 만에 다 끝내는 것도 굉장히 좋고 일단 중요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약간 좀 문제가 생겨. 자 이제 왜 그런지 잠깐 볼게요. 자 물론 이제 가형하고 나형을 일단 나눠서 시험을 보는 거는 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맞아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어 수학이라고 수학2가 일단은 공통과목이 아니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생각하셔야 돼. 지금 고1 학생들이야. 자 고1 학생들은 수학이라고 자 여기 수학1 일단 공통과목이 맞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학2가 지금 현재 나와있는 미적분이라고 비슷하기 때문에 자 이거를 모르면 일단 이 미적분 과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확률통계 당연히 일단 공통이죠. 자 그래서 거의 일단은 이제 자연계 입문계가 유사하다고 일단 보시는 게 맞아. 근데 문제는 뭐냐. 자 보세요. 어 가형 시험 범위로 보시면은 뭐가 없냐면은 자 기아가 없죠. 자 기아가 없다는 걸 좀 잘 생각하시고 자 나형 같은 경우는 수학1 수학2 기존에 하던 거랑 거의 비슷한데 자 문제는 보세요. 이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어 새롭게 들어간 단원들이 있거든요. 뭐 지수로가 함수라는 삼각함수 등등 해가지고 대비를 일단 따로 하셔야 돼. 자 문제는 지금 고1 학생도 문제지만은 자 이게 재수를 했을 경우에 또 이제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자 그걸 좀 하나씩 말씀드릴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3이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어떤 난리가 났냐면은 어 문과 이과의 구별이 사라졌어요. 자 이제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문과 이과의 구별을 사라지게 만든 다음에 자 이거 이제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외견을 좀 말씀드릴게. 자 공통으로 수학1과 수학2를 출제를 하는데 어 이제 더 이상 문과 이과 구별이 없기 때문에 난이도에 대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나 아마 안 하실 거야. 그냥 이제 출제를 할 거거든. 왜 공통과목에서 일단 승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선택과목이 기하가 다시 들어갔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느끼는 거는 보세요. 미적분할지 기하랄지 확률통계를 할지 선택을 일단은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라요. 자 아마 학교 내신에서는 대부분이 일단 이거 세 개를 다 할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생각드는 건 뭐냐. 이 대학별로 일단 분명히 지정하는 과목들이 생길 건데 자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이 융합과 화합이라는 걸 또 맞지 않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제 내 생각이 어떤 식이냐면 분명히 이것저것 다 건들다가 결국 확률통계로 회귀하거나 이것저것 다 건들다가 이게 좀 어려우면 일로 가거나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것도 디젝만 해도 끝날 거거든. 그러니까 분명 학생들이 이제 책만 늘어나고 공부나 안 하는 이제 기이한 현상이 생기겠죠. 자 약간 좀 문제가 있어.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는 뭐냐면 아직 수능 시험에 대한 이제 세부계획의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열 문제 열 문제 열 문제가 나올지 아닐지도 몰라. 근데 내 생각에는 시험지가 갔을 때 이걸 일단 선택과목에 열 문제를 내지는 않을 거거든요. 아주 예전에 사례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해가지고 아 좀 기간이 길었는데 자 그때는 자연계 시험에서 선택과목이 따로 있었거든요. 자 그때 말도 안 되는 선택과목 중에는 이산수학이 있는데 거의 이제 전국에서 한 30명 선택을 하죠. 그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자 확률통계 있었고 그 다음에 미적분도 있었는데 그때랑 조금 다른 뉘앙스야. 그럼 이제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 아직까지는 일단 이제 뭘 대비할지를 모르고 윤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중3들은 지금은 유난을 떨 단계가 아니고 자 수학 1과 수학 2 이전에 일단 고1 수학을 완벽하게 해놓으시고 자 수안수 2는 어차피 공통이니까 완벽하게 다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내신에 맞춰서 이거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걸 따지는 게 당연히 맞지 않나. 자 요 정도 일단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시험법에 할 때 이렇게 정해졌는데 자 여러분 이제 요 생각 잘 하세요. 지금 중3 학생들은 사실 이것만 생각해도 괜찮아요. 왜? 그 뒤에도 똑같으니까. 근데 내가 이제 항상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랜만에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년도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고 내후년도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자 이렇게 생각하자. 지금 가장 걱정되는 집단은 고2랑 고1이거든요. 자 제가 시나리오를 3개를 짜왔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하나씩 좀 얘기 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시나리오 1. 나는 지금 고2에요. 지금 고3 형 누나 오빠들 누나들 언니들하고 다 일단 교육과정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던 대로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 자 이제 이 생각 좀 하자. 지금 2018년이고 이제 2019년이야. 자 2019년에 자 고3이 되었어요. 자 이해를 좀 잘하세요. 자 그럼 분명 일단 공부를 열심히 다들 하실 거예요. 학생들 가장 폭발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때가 자 당연히 일단 겨울방이죠. 그리고 이제 봄에도 열심히 하고 고3도 요즘 열심히 많이 열심히 하거든. 자 그러다가 이제 지금 딱쯤 되면 이제 여름이잖아. 현타가 딱 와요. 어 그러면서 생각을 하지. 아 이제 눈을 감고 잘 생각해 보니까 깜깜해. 내 미래인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딱 예측되는 게 나는 왠지 다시 하게 될 것 같아. 근데 좀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자연계. 제술하게 될 경우 기아가 사라져요. 그럼 내가 얘기를 해줄게. 2020년에 자 만약에 일단 재수생이 됐어. 근데 문제는 이때는 이과 시험에서 자 기아가 빠집니다. 그럼 이제 내가 생각하고 분명 이렇거든. 지금 제가 거의 이제 드릴 기아 벡터 완강 단계인데 그러니까 이제 한 주 또 남았거든요. 이제 완강 단계인데 고3 학생들 지금은 기아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없어요. 근데 내년 되면 내가 수업할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 같아. 왜 당황스럽냐. 보세요. 분명 여름쯤 되면은 자 이거 다시 할 거를 미리 일단 생각하는 증거는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 기아를 포기를 할 거야. 근데 기아 시험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제 당연히 일단 포기한 사이 생길 거고 다시 할 거예요. 자 근데 한 가지 더. 그러면은 기아를 분명히 또 이제 던지고 일단 이제 재수를 할 준비를 또 할 거거든. 자 근데 2020학년도 2021학년도죠. 2020년에 일단 치르게 될 그 수능 같은 경우는 범위가 또 일단 애매하게 짜여져 있어. 자 우리 아까 봤던 거 좀 다시 한 번 볼까. 자 보면은 이 상태거든요. 자연계는 수학일 보고 자 미적분 보고 확률 통계를 보니까 별 차이가 사실상 없어요. 그냥 기아만 사라지는 거야. 마음은 편해지. 마음 편해지는 거야. 자 지금 자연계 설명하는 거야.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혹시나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자 분명히 존재할 거니까 얘기를 드릴게요. 2021년이 되었어요. 내가 삼수랍니다. 자 보세요. 삼수랄게 되면은 기아가 다시 들어와요. 기아가 다시 들어오는데 자 문제는 자 이제 아까 좀 이제 앞으로 좀 다시 넘길게 자 다시 넘겼을 당시에 이제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은 공통으로 수학원하고 수학2를 시험을 봐. 근데 분명히 또 수학2 열심히 안 했으니까 또 이제 공부 다시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중에 선택을 하는데 이제 뭘 선택하지 몰라. 그럼 차라리 이제 방법이거든. 그럼 기아를 던지세요. 던지고 가는 것도 방법이야. 왜 이때 그냥 기아를 안 하면 되잖아. 그쵸. 그럼 남은 건 또 얘랑 얘야. 그럼 너는 이제 이게 무슨 과목인지 알겠죠. 결국에 왜 넣는지 사실 이해를 못 지키는 과목 중에 하나가 기아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기에는 이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잖아. 이분은 정책을 결정할 때 33%, 33%, 34%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셨겠지만은 분명히 과반수가 넘는 과목과 그렇지 않는 거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시험이 얼마나 기형적이냐면은 보세요. 미적분하고 수학2가 동시에 나오잖아. 그럼 너는 미적분 문제만 20문제예요. 거의 이제 그냥 이제 일률적으로 따졌을 때 이거는 또 시험 보기가 만만치가 않죠. 자 그래서 일단 자연계 혼란스러움은 이 정도인데 특히 인문계는요. 재수를 하게 될 경우 학습할 단원이 늘어난다. 자 이제 문과 좀 다시 한번 돌아볼게. 자 왜 이제 늘어나냐. 보세요. 나형 같은 경우는 수학1, 수학2인데 수학1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러다 보면 개수 세는 거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삼각함수 인문계가 왜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또 다시 배워야 돼. 또 혼란스러움이 가죽내죠. 결국 일단 다시 하셔야 돼.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가장 불쌍히 어엿비 여기는 학년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왜 그러냐. 한 번에 가면 참 좋지만은 자 우리가 도전도 다시 해보고 그런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겨요. 자 이때랑 이때 분명히 일단 문제가 또 생길 거기 때문에 자 저는 이제 약간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 자 근데 어차피 이제 고등학교석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차이는 있어요. 그 내신 시험으로 단련된 친구랑 그렇지 않은 친구가 꽤나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은 일단 최대한 포기하지 말고 고3 때 열심히 해놓으시고 자 미리부터 기아 던지고 이것저것 던질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다 혼자 던져져요. 자 그러지 말고 일단 열심히 하시고 자 고2는 제가 내년에 더 신경을 많이 써요. 특히나 인문계 친구들 알겠죠. 좀 기억을 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2 자 나는 이제 고1이에요. 자 보세요. 자 이제 고1이면은 이럴 거야. 지금 이제 지금은 2018년이니까 어 2019년 되면 고2가 될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이때 일단 고3이 되거든 어 일단 이제 굉장히 일단 중간에 껴져 있는 약간 샌디치에 일단 이제 쓸데없는 일단 이제 찌끄러기 같은 일단 시험을 보게 돼요.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했는지 사실상 이해가 안 가거든. 자 보세요. 2020년에 고3 학생은 일단 수능을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이제 기억을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2020년 1학년도에 가형하고 나형이 나눠졌어요. 자 수학일 확률통계 미적분. 그게 나름 안정적이야. 자 그 다음에 수학일 수학도 확률통계. 어 비슷한 것 같기는 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혼란스러우면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이거거든. 가형하고 나형을 나눴을 때 가형 친구들 나형 친구 따로 시험 보는 거는 어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 같이 보면은 자 두 개의 정규음포가 섞이는 거야. 혼란스러움이 가중되지. 그게 일단 문제가 되죠.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시나리오 2에서 나는 지금 고1인데 일단 써놨죠. 열심히 일단 하세요. 그냥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어. 자 근데 보세요. 자연계 친구는 재수를 하게 될 경우 그냥 기하를 안 하시면 돼요. 포기. 왜 그러면서 당연히 미적분의 확률통계를 하겠지. 자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알 수가 없거든. 과연 이게 대학에서 자연계 친구들한테 미적분을 지정할지 확률통계 지정할지 기하를 지정할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혼란스러움이야. 아무도 모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단 수학 2란 미적분은 자 합쳐서 수문 문제인데 과연 이게 님들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시험 볼 때 그럼 봐봐. 어차피 당함수 해석이나 초월함수 해석이나 거의 비슷한데 이걸 문제가 거의 주제별로 악 해가지고 일단 수문제가 나오는데 자 이 수문제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은 그냥 자 1대 1대 1로 쳤을 때 수문제는 소리야. 아 이건 절대 쉬운 시험이 아닐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어. 너무 혼란스럽거든. 항상 변수가 너무 많은 문제는 생각하지 않기로 하는 게 일단 나의 지로냐. 나중에 생각하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입문계에 제술하게 될 경우 도형이라고 보는 거는 전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전혀 없거든. 자 너네 이제 교육과정 다시 한번 보자. 지금 고 1학생들이 보게 되는 시험에서는 미적분 아니 미적분이 이게 아니죠. 자 미안해요. 자 지금 고 1학생들이 보는 시험에서는 수학 1, 수학 2 확률 통계 봤을 때 도형을 보는 단원이 0이야. 그나마 그냥 이제 수학 2에서에는 어느 정도 일단 보게 되는 그래프 정도 자 그거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이제 혼란스러운 뭐냐. 사실 수학만씩 문제가 아니에요. 수학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굴러가긴 할 건데 다른 과목이 문제거든. 지금 뭐 문과 입과 구별 없이 탐구를 두 과목을 선택한다며 그럼 보세요. 분명히 이제 지구 지리, 우주 지리 이런 거 분명히 할 거야. 그럼 너네가 이제 알게 된 도형은 구밖에 없어요. 구랑 지구, 그 다음 나, 철학 이런 것밖에 생각 안 하게 되지.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자 그리고 확통이 이제 불안하고 뭐 조금 불안하긴 하죠. 자 근데 도형은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일단 걱정되진 않아. 자 그러다가 보세요. 이제 이 친구들이 제수를 해요. 자 제수를 해. 자 제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혼란처럼 끝판왕이 생기죠. 자 그걸 좀 잘 보세요. 자 제수를 했을 당시에 교육과죠. 자 문과 입과가 합쳐집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사실 이거예요. 굉장히 고1 학생들, 고2 학생들 지금 중3 불쌍하지도 않고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불쌍하지도 않고 자 고2랑 고1을 봤을 때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렇거든 지금 고2나 고1 학생들은 분명히 이 바뀌는 수능 시험을 경험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많은데 자 너는 이제 이 생각도 하셔야 돼. 어 정규음포를 일단 어느 정도 일단 따른다고 봤을 때 두 개의 정규음포가 합쳐지는 거 굉장히 매서운 일이거든. 무서운 일이야. 매서고 무서운 일이야. 자 왜 그러냐 보세요. 보통은 이제 자연계 친구들 수학을 더 잘 하죠. 자 근데 지금 현재 고1 학생들까지는 자 시험을 볼 때 자연계, 인문계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학년이 바뀌면서 수능이 바뀌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합쳐지거든요. 자 여기서 오늘 혼란스러움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자 먼저 어떤 일이 생기냐. 만약에 자연계 친구가 있어요. 자연계 친구가 그냥 자연계끼리 시험을 봤을 때 2등급이나 3 또는 4 초반이 나오면 이게 합쳐졌을 때 분명히 이럴 거거든 이 친구들은 1등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높아져. 그럼 이제 여기서 뭐냐. 더 이상 이제 수포자는 이제 어디 설 자리도 없게 만드는 시험이 가형, 나형, 인문계, 자연계 같이 보는 시험이야. 그러니까 이제 융합하기로 했으니까 다 같이 융합을 하셔야지. 근데 어차피 수포자란 말 자체가 보세요. 없어요 이제. 왜? 수학 시험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시험 자체는 어렵지 않더라도 이들이 합쳐졌을 때 다 같이 똑같은 시험을 봤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건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수학 교육과 수학 2를 일단은 이 공통과목을 어렵게 출제할 것인지 사실 그게 합리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리고 선택과목은 보세요. 이 3개가 균일하게 난이도가 똑같다는 것은 이거는 신두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분명히 여기서 일단 또 선택의 유불리 그러다 보면 이제 표준점수에 일단 또 유불리가 또 생길 거야. 당연히 이제 이렇거든. 공통과목은 일단 똑같이 일단 계산이 되나 얘네들은 표준점수가 다르게 일단 계산이 될 것이고 자 그리고 대학 입시에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정교음포 곡선이 있어요. 평균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면서 표준변수가 커지는 거야. 그럼 이제 급간간의 일단 구별은 더 확실해질 것인데 문제는 뭐냐. 표준점수 1.2점까지고 아예 그냥 대학 이름과 사대문 아니야 바뀌냐. 이게 일단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조심을 하셔야 되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게 이렇거든. 자연계만 시험을 봤을 때 2등급, 3등급, 4등급 초반까지 나온다고 치면 충분히 1등급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문제는 나머지 친구들이 또 양민학사를 당해요. 입문계에서 수학을 안 한 친구들을 그냥 영원히 깔아주는 거야. 그럼 결국 뭐냐. 매트리스가 더 두터지거든. 그 생각을 당연히 하셔야죠. 아마 이제 입문계 친구들이 이럴 거예요. 수학시험 분명 망했는데 2등급이야. 이유는 안 하는 친구가 너무 많기 때문이지.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얘기죠. 고생을 좀 잘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보세요. 일단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최대한 내년에 일단은 정말 열심히 해서 끝날 생각. 그리고 나서 아니더라도 일단은 공부 열심히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고1 학생들이 제일 불쌍한 학년인데 일단은 지금 이 혼란스러움은 과목의 문제는 더 이상 아니에요. 다 같이 자연계 입문계 시험 본다. 이게 일단 문제가 될 거야. 대학에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어떤 초이스를 할지는 우리는 아직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하기에는 약간 좀 함량이 좀 부족하건데 그렇다고 제가 문어가 아니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대학에서 어떻게 할지는 세부경이 나올 것이고 긍정적으로만 아마 그래도 일단 정시가 확대된다는 것은 굉장히 페어한 게임이 되는 거야. 굉장히 페어한 게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이 과목이 일단 어떻게 될까. 일단 경중을 따진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신과 수능 둘 다 다 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야. 던지면 안 돼. 그럼 혼자 던져지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미적분 기하 확률 통계 자연계나 입문계는 어느 정도 일단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할 거니까 이제 공부를 학교 내신 시험 볼 때는 다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럼 듣다 보니까 중3은요. 지금 중3들은 제가 이렇게 일단 정리할게요. 현재 나는 중3이다. 너무 먼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합시다. 이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저게 얘기해봤자 그냥 투정부리거나 그냥 이렇습니다. 얘기인데 사실 지금 중3은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왜? 교육과정 바뀌는 것도 출발이니까 그냥 그때부터 공부하시면 되니까 너네는 걱정할 게 없어. 내가 이제 여러 가지 고민해보는 것 중에 하나는 분명히 도처에서 유난대를 떠실 거예요. 막 이렇다 저렇다 하시면 확실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건 공부를 하셔야죠.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야. 변환을 일단 맥을 잘 짚어야 돼요. 기아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미적분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게 일단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중3 학생들이 볼 시험은 자연계랑 입문계가 공통적으로 다 같이 시험을 본다. 이게 일단 혼란의 포인트야. 제가 중요하니까 다시 써드릴게요. 세 줄 요약해드릴게요. 제가 세 줄로 요약을 딱 해드리면 지금 바뀌게 된 2022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자연계랑 입문계가 다 같이 시험을 보는 게 혼란처럼의 포인트야. 그러면서 수학을 잘한 학생 입문계 자연계 할 거 없이 수학을 잘한 학생이 엄청난 프로테를 갖고 일단 출발을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은 과목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왜 시험이 이제 당분간 바뀌지 않을 테니까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막 뭘 선택할까 지금부터 일단은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고민하는 게 아니고 지금 중3들이 이제 고1이 될 거잖아. 내신 시험을 잘 챙기길 바란다. 이게 일단 딱 세 줄이야. 그러기 때문에 보길 바라고 그래서 또 수학 수능 시험에만 들어가는 과목을 공부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 앞에 고1 수학은 탄탄하게 해놔야지 그 다음 베이스가 되는 거니까 그 정도일 때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 여러 가지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저는 이제 어떤 생각하냐면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다가 이런 결론 내렸어요. 사실 잡지 잘못하면 이제 굉장히 저도 타성에 젖을 수 있는 포지션이 되었는데 그렇지 않게 되었어요. 지금 너무 격동기거든 살짝 흥분돼요. 재밌어요. 좋아요. 아무튼 열심히 할 거니까 여러분 일단 걱정하지 마세요. 자 걱정하지 마실 거는 저는 무조건 열심히 합니다. 제가 대충 하는 거 봤어요. 못 봤죠. 전 무조건 열심히 할 거고 완벽하게 모든 틀을 다 또 준비를 할 거야. 그럼 여러분 뭐냐 그 혼란에 맞춰서 아 막 나는 또 이제 막 또 피해를 보는 세대는 막 잉잉잉 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일단은 꾸준하게 준비하시고 최대한 주어진 상황에서 일단은 잘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 능력 자체의 기름이 맞지 않나 아무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일단 찡찡대는 건 사실 즐거움의 포인트고 기쁨의 포인트는 맞지만 너무 일단 이제 그런 것도 옳지는 않겠지. 자 그래서 이 혼란스러움을 일단은 다 종식을 시키고 결국은 자 정리를 다시 할게요. 고2학생들 공부 그대로 하시고 자 고1학생들 불쌍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열심히 해놓으시고 자 중3들은 그냥 너무 먼 얘기니까 나중에 봅시다. 라고 일단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혼란스러움이 더 가중이 분명히 될 거예요. 왜 대학마다 또 발표를 할 거니까 자 그럼 그때그때 일단 이제 메가스테 사이트에서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니까 그때 참고를 하시고 어 수학은 그래도 괜찮아요. 수학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탐구가 문제죠.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지금부터 선택과목 고른 거 바보야 일단 이제 그냥 주어진 대로 학교 커리큘럼 따라갑시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수고 많이 였어요.